자 그래서 어? 안 켰네? 아 뭐 이거 뭐 읽으면 다 아는 거 뭐 재미없잖아 아직 고등학교 영어를 해야지 좀 아 이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구나 아 이런 글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구나 정말 재밌는데 약간 지적이 자극이 된단 말이야 지적이나 당연히 그만 깐죽거리고 자 그래서 도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치라는 말을 들으면 어 정상적 순서 그동안 배웠던 누가다 무엇을 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뿌려주는 거 뭐 여기에 따라서 뭐 5형식이니 뭐 1형식이니 했던 것들을 벗어난 거 바꿀 도 자에 위치 치 자를 쓴다 했습니다 도치란 정상적인 뭐 I go to school 뭐 이런 게 아니라 to school 이런 식으로 뭔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먼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걸 보고 도치를 했는데 거기에 종류에는 우사 when where how why 특히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 도치되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under the tree 이런 말로 시작한다 예문으로 under the table 주어 동사가 아니고 뭐가 보이냐면 동사와 주어가 보이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이 문장을 도치되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상한 보이네 그치 그렇습니까 어보이 싱즈 언더 더 테이블이었죠 원래는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어보이 그 다음에 동사 싱즈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언더 더 테이블 이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언더 더 테이블 하니까 싱즈도 같이 딸려 나간다 근데 어보이 암만 길어봤자 히 했을 땐 어떻게 된다고 했냐 언더 더 투리 히 싱즈 해야 된다 했었습니다 이게 좀 있다 다룰 내용이고 그게 다예요 여기 나온 내용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도 마찬가지 뭔가 끌고 나간다 했습니다 never did i meet him은 원래대로 하면 i 아 그래요 i never met him이 된다 했죠 이게 도치되지 않은 문장이 있어 i never met him 난 절대로 그를 만나지 않았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도치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로 나는 그 사람 안 만났어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i never met him은 나는 그를 절대 만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인데 never did i meet him은 절대로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치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도치 전체가 강조에 속하는 거예요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도 시키고 색다른 느낌을 주면 좀 더 상대방에게 색다른 느낌으로 전달이 될 거고 그 색다른 느낌이 좀 더 강조되어서 좀 더 강한 느낌으로 뇌리에 확인되겠고 상대방이 뭐 졸다가 계속해서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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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이제 뭐 신동이처럼 막 졸고 있는 거죠 졸다가 갑자기 never did i meet him이면 잠이 확 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카톡을 좀 보내놨었어요 그렇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하고 나서 카톡을 좀 보겠는데요 자 so 하고 neither는 둘 다 마찬가지로 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란 뜻으로 쓰이는 거 그럼 다른 뜻도 있나요? 다른 뜻도 있지 당연히 어 얘 어디갔어? 여깄네 자 so 하고 neither 뭐 다른 뜻으로 쓰는 거 먼저 살펴보면 어떤 말부터 이거부터 하지마 a 하고 b 가 대화를 하는데 아주 간단한데 와 i am hungry 이랬어 험브리 그랬더니 b도 g도 배가 고프면 i am hungry to 이러던지 뭐하냐 to 하던지 아니 뭐 또 me too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i am not hungry 이랬다 치자 근데 b도 배가 안고파 그럼 뭐라고 한다? i am i am not hungry 이랬어 이랬어 그쵸 either i am not hungry either 또는 뭐라고도 한다? be dog 안해요 me neither me neither 자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 나 배고파 나도 배고파 험블이 여기 있네 나 배 안고파 나도 배 안고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e too 하던지 me n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구요 차이점은 이 to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할 때는 부정어가 없어야 되구요 그리고 either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부정어가 있어야 되구요 not either를 합치면 not하고 either를 합치면 뭐가 튀어나온다? neither가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것도 사실 배우긴 했었죠 또 이거랑 또 헷갈릴라 이건 안 적어도 돼요 맨날 선생님이 같이 설명하죠 그쵸? 그럼 여기에 is다 are다 이런 얘기하잖아 그쵸? 이거 한꺼번에 설명하는 이유는 뭐 to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세 단어 both either neither였어 both a and b는 둘 다 동그라미 둘 다 뭐 쓰는 다 또 다른 방법은 요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both of 복수명사 both of my parents 이렇게 나의 부모님 둘 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뭐 그냥 쓰지 뭐 my 그 다음에 뭐 either a or b a와 b 둘 중 하나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도 쓰입니다 either of my 복수명사 이거는 이제 부모님 둘 중 한 명 이란 뜻입니다 나의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은 얘는 both of my parents 는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 neither a nor b a와 b 둘 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건데 뭐 다른 쓰는 방법은 neither of my my parents 이렇게도 쓰입니다 근데 이 뒤에는 뭐가 와야되고 both a and b 또는 both of my parents 뒤에는 복수동사가 와야되고 나머지는 단수동사가 와줘야된다 했죠 뭐 지금은 b 동사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뭐 이 뒤에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 나머지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된다 라는 설명할 때도 뭐 neither either 뭐 이런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either 똑같은 either 있는데 i'm not hungry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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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r b either me neither either a nor b 할 때는 다르다 라는거 일단 알아주시고요 얘랑 얘랑 생긴건 똑같은데 지금 문장 속에 넣었더니 어떤 구조 속에다 넣었더니 얘는 마찬가지로 아니다 고요 얘는 a와 b 둘 중 하나 라는 뜻이고 얘는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뜻인데 얘는 a와 b 둘 다 아니다 라는 뜻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누면 지금 제일 먼저 배운 사실 얘를 제일 먼저 여러분 배웠으니까 이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이거 제일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런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지금 배우는게 여기가 ctrl c ctrl v 하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중3 때 배우는게 이건데요 자 여기에 이제 i'm hungry to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거냐면요 so am i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뜻으로 so am i 그리고 지금 배우는게 이게 도치라고 하고 있죠 어느 부분 때문에 도치라고 하고 있다 요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순서는 i am 이잖아 그럼 am i 하면 뭐 해야돼 사실은 이렇게 해야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할 때 so am i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neither am i 됐습니까 뭐라고 아 여기에 either를 쓰지 않냐고 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either를 쓰고 싶다 이거야 그런건 없습니다 이 표현의 목적은 간단하게 전달하는건데 굳이 또 둘로 분리해가지고 not either am i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neither am i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깔끔한데 깔끔한데 뭐가 있냐면 조심해야 될게 얘가 이런 말을 해요 you are really handsome 이랬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so i am 이랍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인데요 이거 배웠잖아 이거 이거 뭐였더라 확실히 진실로 진짜로 이런 뜻이죠 야 이거는 뭔 얘기하는거냐면 야 너 참 잘생겼어 이랬어 하하 내가 좀 그렇지 뭐 야 너 정말 어떻다 하하 맞아 내가 좀 그래 이겁니다 이건 도치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가끔씩 가끔씩 어색한 부분 찾아라 이럴 때 분명히 요게 들어가야지 의미가 통하는 자리인데 요거를 딱 넣어놓고 만약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것만 있냐면 지금은 지금 이제 b 동사가 있는 문장을 예로 들고 있죠 근데 여기 만약에 a가 a가 하는 말 i like it 이랬어 i like it 했는데 b도 it이 마음에 들면 so do i 를 하겠죠 so do i 여기 i like it이 왔다 i am hungry가 아니고 i like it 했다 그쵸 i like it은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도 그게 마음에 들어 나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어 라는 뜻으로 뭐라 그런다고 so do i so do i 만약에 여기에 a가 i am hungry가 아니고 i can swim 이랬다 i can swim 이랬다 i can swim 이랬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랬어 so can i 라고 그랬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얘가 i can swim 이랬어 나 수영할 수 있어 이랬어 그랬더니 b가 나도 할 수 있어 so can i 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뭐 여기 예를 들어서 i have matter before 그랬어 i have matter before i have 그럼 뭐라 그러겠다 so have i so have i 그랬죠 so have i 됐습니까 그러니까 초딩들한테 하는 거 할게 여러분들한테도 초딩들한테 내가 요즘 이제 중학교 올라갈 초딩들 6학년들한테 뭐라 하냐 문장은 문장이라 그러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얘들이 중일 때까지는 이것만 배우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b 동사 하다시 양념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b 동사 b 동사 딴 걸로 뭐 바꿀 만한 게 없어서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지금 뭐 두나 더드나 디드가 들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념실은 뭘 보고 내가 조동사를 보고 양념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조동사 이름은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렇습니까 양념시 양념이 들어가면 어 야 닭고기를 만들었는데 그냥 뭐 후라이로 먹는 거 하고 양념치킨 먹는 거 하고 맛이 완전 달라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똑같아 닭은 똑같잖아 닭인데 뭐 여기 후라이를 하느냐 아니면 양념치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 맛이 살짝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수임이란 말이 있는데 수영하다란 말이 있는데 여기다 앞에다 양념을 살짝 뿌리면 수영을 할 수 있다가 되기도 하고 슈드가 들어가면 수영해야만 한다가 되기도 하고 일단 수영한다는 뜻은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중2 때 중2 1학기 때 이제 뭘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have plus pp 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은 사실 동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이 네 가지가 다야 지금 얘기하는 도치도 여기에 뭐 so am i든지 so do i든지 so did i든지 아니면 뭐 so have i so can i so will i so should i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그렇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할 때는 뭐 I'm not hungry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수영 못해 라는 뜻으로 I can't swim 그랬어 그랬더니 얘도 못하면 뭐라고 했다 neither can i 하면 되겠지 그렇습니까 neither can i I don't like it 그랬으면 나도 마음에 안 들면 neither do i 니덜 안에 뭐 있다 안 있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체 안 되면 내가 좀 그렇지 뭐 이런 뜻이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다가 아니고 아 맞아 내가 좀 그래 그렇습니까 ok so am i 하고 so i am 하고 뭐가 다른지도 알아 이 책에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습니까 ok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종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ok 그래서 뭐 she didn't break the place and neither did I 하고 있죠 그녀가 꽃병을 깨지 않았고 나도 안 깼어요 그러니까 and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안 배웠으면 이 자리에 이거 대신에 and i didn't break it either 였단 말이죠 she didn't break the base and i didn't break it either 그녀도 안 깨뜨렸고 나도 안 깨뜨렸어요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안 하고 어 마찬가지로 안 했다니까 neither 하고 여기에 did 보이네 neither did I 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나도 안 그랬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야 강조하고 도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구문의 마지막은 생략입니다 생략 생략이 수업으로 해보면 설명은 엄청 짧아 별로 할 것도 없어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일 때 내가 이제 뭐 조심하라고 했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터치가 왜 안 돼 아이 워드가 워드 만드는 애들이 좋나봐 일을 안 해 열었다가 다시 해야 돼? 껐다가 다시 해야 돼? 껐다가 다시 해야 돼? 뭐 하는 동안 까먹었네 뭐 아주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뭐 어디 틀렸다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이자 My brother likes to go there and play with his friends 뭐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두플레입니까? 어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건 맞는 문장이자 근데 만약에 하고 싶은 말 만약에 전달하고 싶은 말이 뭐냐 뭐였냐 뭐였다 치면 나의 브라더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가 아니고 나의 그의 친구들과 함께 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생략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얘를 조금 시원치 않게 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노는 것을 좋아한다가 아니고 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뭐가 생략 됐으니까 He가 My brother He가 생략 됐으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건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He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만약에 브라더가 가는 것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한다 였으면 그때는 여기에는 반대로 여기에 He Likes To 가 생략 됐으니까 그때는 또 이런 형태가 와줘야 되겠죠 무슨 의미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생략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사 또 대동사 대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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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여기 없구나 대부정사도 생략의 일종인데 자 그래서 공통부분 생략이라고 합니다 We can live by ourselves and for ourselves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이기적이 아니고 남의 도움 받지 않고도 살 수 없다 근데 원래대로 하면 we cannot live by ourselves and for ourselves 그런데 ourselves 반복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버려도 된다 we cannot live by and for ourselves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 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as she was a girl she liked playing the piano 이렇게 하는데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as a girl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주어 플러스 비 동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뭐부터 강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치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생략할 건데 강조는 총 네 가지 강조를 배울 거라 했어요 부정어의 강조라든지 it that 강조 구문 동사의 강조 it that 강조 구문하고 동사의 강조는 동사의 강조는 무척 쉬웠고요 숨어있던 do, does, did 를 꺼내갖고 앞에 갖다 놓으면 동사 앞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였고요 자 먼저 바로 나오네요 동사의 강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동사의 강조를 따로 배우는 이유는 동사 이외의 다른 것들은 동사 이외의 다른 것들은 뭐를 사용해서 it that 강조 구문을 통해서 하는데 it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가 안 되는 게 동사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미 강조 나는 거기에 간다 라는 말을 내가 진짜로 거기 간다 내가 그것을 했다 라는 말을 내가 진짜로 그거 했어요 야 이거 니가 한 거 맞아 어 신동이 이거 니가 한 거 맞아 그랬더니 니가 깨뜨린 거 맞아 하하하 맞다며 하하하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진짜로 제가 안 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때는 부정어의 강조 써야 되겠네 절대 아니다 해야 되니까 뭐 오케이 그래서 주어의 인칭과 수 희냐 쉬냐 됐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저도 시제 do냐 does냐 did냐 이런 것에 따라서 do does 또는 di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며 정말로 꼭 really의 의미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to announce to announce the news every morning 뭔 소리야 내가 진짜로 전달한다 알려준다 announce 한다 내가 진짜로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둘을 빼고 뭘로도 똑같다 I really announce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I really announce 그 다음에 다음 거 읽어볼까요 John does set the alarm clock before he goes to bed 그러면 John이 뭐 알람 시계를 맞춰놓는다 인데 그냥 맞춰놓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맞춰놓는다 이 말이죠 John 진짜로 맞춰놔 자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릴리를 넣어서 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John really se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는 도즈가 사라졌으니까 set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앤이 진짜로 멕시코 음식 먹었다고 하고 있죠 멕시코 방문했을 때 그래서 앤은 진짜로 멕시코 음식을 먹었었다 Did it Mexican food 언제 She visited 멕시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별거 없네요 알겠습니까 어 잠깐만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시작한 김에 가지 뭐 강조까지 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조2 명사 강조 부정어 강조 원래는 이제 챕터 두 개로 포커스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명사에 강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냐 두 가지가 있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강조할 수 있냐 바로 그 됐습니까 바로 그 하면 어떤 두 단어가 떠올라야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단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기대명사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제기대명사로 명사를 i 명사잖아 he 명사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의 강조는 바로 그 라는 용어 또는 제기대명사로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어의 강조는 나는 그것을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면 일단 부정문이죠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진짜로 안 좋아진다 전혀 안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다 전혀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말 넣으면 부정어의 강조 또는 뭐 전혀 를 넣어도 되고 또는 뭐 도무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말을 넣으면 그게 부정어의 강조예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남아있는 문법 뭐 찌끄레기라 그랬죠 찌끄레기 같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명사 뒤에 또는 문장 끝에 제기대명사를 쓰는 방법 1번 제기대명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명사 앞에 무슨 뜻을 가진 바로 그리고 그 라는 의미의 더 베리맨 더 베리부 그 매우 책이 아니고 바로 그 책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직접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제기대명사 썼을 때고요 바로 그 라는 뜻일 땐 더 베리를 썼을 때겠죠 읽고 명사의 강조 끝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my sister made this table herself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herself 여기 말고 어디 들어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겠죠 여기 여러분들은 다른 위치에 넣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베리북 that i have lost 됐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뭐랍니까 바로 그 책이죠 누가 뭐 했던 내가 잃어버렸던 됐습니까 이 책이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책이야 좀 이따가 death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그쵸 얘기할 거라고 좀 이따 좀 이따 얘기할 거라고 됐습니까 좀 이따가 death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herself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또 다른 위치에 있죠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 놓고 읽어볼까요 self made this table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명사 뒤나 my sister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조받고 있는게 누구다 my sister다 그래서 그 명사 바로 뒤나 문장 끝에 넣으면 된다며 됐습니까 my sister herself made it stable 하든지 my sister made it stable herself 이런 식으로 강조하든지 그러면 이 제기대명사는 무슨 정형법이야 벌써 이름에 나오듯이 강조적이죠 생략할 수 오케이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오케이 왜 만들었니 그랬더니 그녀가 직접 이릅니까 이건 어떻게 만들었니 직접 만들었다죠 그렇죠 강조적용법으로 사용된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요 부사잖아요 부사 생략할 수 있다 없다라는건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는게 지금 문법이니까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라는걸 얘기하는거 내용은 물론 좀 달라져 하지만 문법적으로 얘가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고 수식어니까 수식어면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도 그럼 강조적인 용법 말고 뭐 예를 들어서 my sister likes herself 이렇게 하면 뇌정식 문장이야 3형식 문장이고 my sister likes herself 했듯이 my sister는 본인을 좋아한다 자존감이 높다 이런 뜻이고 무슨어로 왔어 그때 herself는 목적어니까 그때는 무슨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기대명사 두가지 용법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세가지 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거도 외워야 되고 있으니까 그녀 혼자서 by herself 그녀가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for herself without others help 뭐 이런거 기억나죠 저절로 뭐 이런거 기억나죠 그쵸 저절로는 뭐였더라 of itself 어 of oneself라고 왜 안할까 사물일테니까 저절로 뭐하는거 he나 she가 저절로 뭘 하겠습니까 뭔가 걔들은 의도를 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는 of itself고 of itself는 뭐로 바꿨을 수 있었더라 그렇죠 automatically로 바꿨을 수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뭐 외워야 할 수고로 즐거운 시간 보내다 enjoy oneself도 있었구요 혼잣말하다 talk to oneself 뭐 이런것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이거 외워놔라 이러면서 enjoy를 즐기다 라고만 생각하니까 enjoy oneself는 뭐 자기 자신을 즐기다 뭐야 이거 뭔소리야 즐거운 have a good time 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됐 바꿔 쓸 수 있는거 뭐죠 없죠 그렇죠 어 선생님 북 사물인데 위치 안됩니까 왜 안되는데 자 이게 바로 뭐다 몇 퍼센트에 98%로 death을 선호하는 경우 100% 100% death 해야 되는건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일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저기에서 뛰고 있는 개와 보이를 봐라 look at the boy and the dog death are running over there 그건 death 밖에 안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98%면 이제 선행사가 이렇게 the very the only 그쵸 something nothing anything 또 all the first the best 이런걸로 수식 받고 있을 때 선행사가 all이거나 something nothing anything 무슨 띵띵띵이거나 또는 the very 어 더가 계속 붙네 the best 최상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선행사에 있을 때는 뭐를 선호한다 death을 선호한다 그런데 생략할 수는 있겠네 그렇습니까 this is the variable I have lost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겠죠 위치는 되도록 안 쓰고요 그렇습니까 자 이런거 왜 알고 있어야 된다 니들 서술형으로 문장 써야 된다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 내신 잘 받고 싶다고 어 알겠어 서술형으로 문장 써야 돼 문제 배점 5점 이상식이야 어 두 문제만 틀려도 벌써 알겠습니까 서술형 문장 써야 된다니까 그리고 특수근문에서 배운 것들이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도치라든지 강조 이런 것들 특히 도치 부정어의 도치 이거 1학년 때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에 강조하고 싶으면 뭐 아니다라는 얘기하는데 어찌 아니다 그러는데 전혀 아니다 또는 도무지 아니다 그거는 그냥 never도 물론 맞아 never도 부정어를 강조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다루진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라는 뜻이 뭐다 not at all 배웠죠 통째로 not at all 통째로 in the list 도무지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not at all not in the list not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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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나는 전혀 안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난 전혀 놀라지 않았다 was not surprised at all i was not surprised 해도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내용 똑같단 말이야 근데 좀 더 뭐 강하게 부인하고 싶다 그렇습니까 나 안 놀랐는데 이게 아니고 나 전혀 안 놀랬어 헉 이랬는데 그렇습니까 안 놀랬잖아 지금 동의 표정이 그렇죠 헉 이랬는데 동의가 그러겠죠 i was not surprised at all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list 나오겠죠 my friend mother could not hear what others say in the list 한번 읽어볼까요 could not hear other say in the list 오케이 그럼 어디다가 밑줄 꺼놓을 것 같아 여기서 여기다가 밑줄 꺼놓겠죠 그렇죠 번호 몇개 써요 2개 쓰겠죠 몇번인데 2번이 뭔데 오케이 자 얘가 어 not이 있으니까 1번이 된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not이 없다면 2번이 되는거죠 1번이 뭔데 의문사죠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할머니가 들을 수가 없대잖아 그렇죠 뭘 들을 수 있어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도무지 들으실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궁금한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 맞잖아 할머니 못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들 뭐라 카노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what are they talking about what are they saying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의문사 와시란 말이죠 근데 여기 낯이 없어지면 할머니가 들을 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2번이 뭐예요 관계사죠 그때는 인더 리스트를 못 넣을 거고 낯이 없어졌으니까 들을 수 있다 도무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도무지 도무지 난 수용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도무지 전혀 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 잘 어울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not만 있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부정어는 선생님이 이제 not 이외에도 내 안에 not 있다 라고 얘기한 것들 있죠 그렇죠 뭐 뭐 포턱 생각나는 거 뭐겠습니까 일단 never 있을 거고 그렇죠 few little without 이런 것들 있죠 걔들도 다 부정어에 속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아 참 여기 뭐 안 살펴봤는데 미안합니다 잠깐만 다 전파 페이지로 갈게요 어려운 거 있나 근데 어려운 거 있나 근데 음 뭐 프레지던트 다 알 거고 뭐 며칠 남았어요 80 며칠 남았다 그런 거 같던데 아스플레이트가 뭔지 알죠 모름 찾아오시구요 어 유치해 본다 아스플레이트 올림픽스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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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여기에 요 부분에 요렇게 하고 뭔 얘기할 것 같아요 퀴스모킹 부분에 얘기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이게 가능한지 그렇습니까 이게 가능한지 퀴스모크가 되는지 이게 되는지 내가 된다고 쓴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되는지 얘기한 적 있잖아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퀴스모크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이제 내가 떠났다 딱 밑줄 긋고 뭔 얘기하겠다 그러면 아 또 저 얘기하려고 그런다 벌써 열두 번째다 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정확하게 열일곱 번째 얘기했죠 이거 정확하게 열일곱 번째 얘기했죠 이거 이 관련된 데요 열일곱 번째 얘기하는 거잖아 그 정도는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가 13번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건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만날 겁니다 릴레이티드 투 꼭 알아두세요 위에 해석이 있기 때문에 릴레이티드 투가 뭔 뜻인지 충분히 유추가 될 텐데요 뭐뭐와 관련이 있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투 뒤에 아메리칸 컬쳐 암방기로 봤자 잇이니까 그쵸 그러면 피아노 연주와 관련된 그쵸 나는 피아노 연주와 관련된 모든 강의를 정말로 수강했다 하고 싶으면 오더쿨시즈 릴레이티드 투 플레잉 더 피아노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뭐다 전치사의 투다 릴레이티드 투 플레이 더 피아노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니까 유즈드 비유즈드 투하고 같은 거야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룩포워드 투하고 같은 거야 룩포워드 투가 뭐였더라 박수고대하다 캔트웨이트 투 두 룩포워드 투 두잉 기대표현 뭐뭐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 아이 캔트웨이트 시유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전시사의 투 라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 시리즈 할 때 얘기했던 거 아시죠 뭐뭐에 있어서는 할 때 when it comes to 할 때 to 도 막 그 막 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마인드스토밍이 돼야 돼 이제 related to 뭐뭐 에게 관련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음악을 진짜로 공부하고 나는 그녀에게 너의 편지와 선물을 진짜로 주었다 뭐 시제는 딱 봐도 알죠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제 잘 챙기시고요 내용이 번역라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요새는 accident 대신에 incident란 말에 쓰는게 더 맞다고 그러는데 incident incident 뭐 같은 뜻입니다 같지는 않은데 앉진 않은데 관련있는 말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라이언 헤드 빈 루킹 포 예를 보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뭐라 부르고 요렇게 해서 뭐라 부르니까 합쳐서 부르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뭐라고 불러 현재 완료라 부르고 요렇게 해서 뭐라고 불러 진행이요 그래서 합쳐서 뭐라 그런다 현재 완료 진행이요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뭐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 요렇게 생긴 형태를 쓰겠죠 현재 완료 진행이요 has been doing have been do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며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비커즈 오브 대신 쓸 수 있는거 기억나지 않나요 신스 에즈 뭐 이런거죠 생각나는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죽는거 나한테 목 졸리는거지 그 다음에 슈러브 슈러브 추측해보세요 슈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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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터블 이거 이제 양복 올려놓는 탁자죠 수트 테이블 아냐 이거 오케이 여기에 요렇게 생겨있는게 있는거 봐서 일단은 무슨 씩 것 같애 형형사죠 어떤 씩이겠죠 이 슈러블owe 슈러브 랄덱 아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올겁니다 슈러브 아냐 슈러 이싈러 에밀 슈러 가 아 아 owy 콘서트 모모에 만족하다 라는 수거는 아시죠? 그렇죠? 모모에 만족하다 Be by the with 모모에 실망하다 Would you be disappointed at 나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넷클리스 뭐 있구요 이것은 그녀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책이구요 나는 영화에 전혀 도무지 관심이 없어 자 그 다음에 88 설명할게 좀 많은 잇댓 강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교과서에서 이미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쵸?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잇댓 강조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파트를 잘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영어랑 수학이랑 다른데 영어랑 수학이랑 완전 다른 학문인데 단 뭐는 문법이랑 수학이랑 영어에 뭐 듣기 말하기 어휘 독해 여러가지 파트로 날 할 수 있잖아 영어가 그중에 문법 파트는 수학이랑 비슷한 점이 뭐라 그랬어 그쵸? 위계적이라 했죠 이전의 것을 모르면 다음 것을 모르는 걸 위계적이라 했어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영어랑 수학이랑 비슷한 부분이 문법인데 그러면 잇댓 강조 부문을 여러분 중3회 때 배우는 이유는 이전에 뭔가 어느 정도 쌓아 올려져 있어야지 잇댓 강조 부분이 이해가 될 텐데 내 선생님이 생각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느껴서 알 수 있는 잇댓 강조 부문을 완벽하게 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은 뭐다? 끊어 읽기죠 끊어 읽기 뭐를 찾고? 주어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문장에 여섯가지 질문을 일단 주어 동사를 찾는다 일단 끊어 읽기라는 건 또 그 이전에 뭘 쌓아 올려야지 끊어 읽기가 돼요 당연히 해석이 돼야 끊어 읽기도 될 거 아니에요 끊어 읽기 할 때 뭐가 필요해? 주어 동사 찾고 문장에 여섯가지 질문을 던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고 여기 왜 내?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야 그럼 해석을 하려 그러면 그 이전에 뭘 쌓아 올려야 돼요? 그렇죠? 어휘력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가장 기초죠 기초 그렇죠?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일 달라지는 게 뭐라고? 단어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그랬어 Related to, suitable for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렇죠? Quantically가 도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Hence가 뭐지? 막 이러면서 Hence?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당황합니다 그렇죠? So인데 그냥 그래서인데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휘 위에 해석이 있고 그 위에 끊어 읽기가 돼야지 드디어 이때 강조 고민이 이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이때 강조 고민이란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쉬운 문장은 어휘도 쉽지 않을 테니까 해석도 잘 되고 그러면 끊어 읽기도 잘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얘도 어려워지고 급기약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이때 강조 부분도 틀리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기초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죠 단어 공부 안 한 놈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들 계시죠? 알겠습니까? 그냥 산소와 같고 물과 같다 그랬어 단어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의 기초 체력으로 그 전에 요거의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이미 배웠으니까 뭐 일단 뭐 빼고 다 강조 가능하다? 동사 제외하고 하고 끊어 읽기 한 토막들이 주어도 강조할 수 있고 목적어도 강조할 수 있고 뭐 왠에 대한 대답 왠에 대한 대답 하우에 대한 대답 다 강조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됐 대신에 만약에 왠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으면 됐 대신에 왠을 쓰고 됐습니까? 뭐 여기에 이제 주어가 강조받고 있다 그쵸? 그러면 됐 대신에 후 를 쓰고 만약에 목적어가 강조받고 있다 후나 또는 whom을 쓰고 뭐 이러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어떤 물체가 강조받고 있다 그럼 됐 대신에 위치 왓 이러지 마세요 여기 왓은 못 넣습니다 위치를 쓰겠죠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뭐 이 됐을 됐 대시대 후도 될 때도 있고 훈도 될 때도 있고 위치도 될 때도 있으니까 얘가 꼭 뭐 같아? 관계대명사 같죠? 근데 절대로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근데 이 됐이 관계대명사가 그러니까 이거 봐 딱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가지고 놀지 말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렇게 써놓고 얘기하지 뭐 이렇게 써놓고 얘기하지 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요렇게 생긴 거는 뭐였냐면요 제일 먼저 배웠어 이댓 강조구문인가요? 뭔데 이거 가주어 진주어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 뭐 가주어 진주어 이게 가주어 이거 만약에 이댓 강조구문으로 착각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댓 강조구문을 배웠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댓 강조구문은 얘 대신에 뭐가 강조받느냐에 따라서 뭐 바꿨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 대신에 뭘로 바꿨을 수 있을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를 봐야 되겠지 그치? 얘를 보고 어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댓 강조구문으로 얘를 만약에 착각하고 있어 그럼 얘를 뭐로 바꿀래?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댓 강조구문이 아닌 거야 가주어 진주어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my report that I handed in last week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댓 강조구문입니까? 아니 이건 뭐하는 놈이냐 이거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쵸? 그거 내가 지난주에 제출했던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이댓은 당연히 뭐겠어 관계대명사 대신 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게 이댓 강조구문입니다 이댓 강조구문입니까? It was... 뭐할까? 이거 왜 이댓 강조구문이냐 는 그래서 얘는 이댓 강조구문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댓 강조구문이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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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있었던 얘가 뭐란 얘기야? 인칭 대명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It을 넣어줘야 돼 다시 이게 만약에 이댓 강조구문이라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댓 강조구문이 아니고 생기게 되게 비슷한데 알겠습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고 얘는 이댓 강조구문이다 근데 너무 뭐 내가 아 나 이거 도저히 구분 못하겠어 도저히 구분 못하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얘는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법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는 될 게 많거든 알겠습니까? 하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알겠습니까? 제일 문법 아 뭐야 그 고등학교 문법 시간에 문법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뭐라고? 동사의 형태 알겠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요 무진해 거리가 많거든 생략 가지고 동사의 형태를 물어볼 수도 있고 도치를 가지고 뭐 도치를 가지고 동사의 형태? 뭐 가능은 하겠고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동이냐 능동이냐에 따라서 수동의 관계냐 능동의 관계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 겁주려고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자꾸자꾸 까먹기 때문에 니들이 까먹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은 주어, 목적어, 수식어, 구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될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고 동사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it was yesterday 바로 어제였어 that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던 건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강조의 대상에 따라서 사람이 주어가 강조받고 있으면 who 목적어가 강조받고 있으면 who 또는 whom 사물이면 what에 대한 대답이었으면 which 됐습니까? what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었으면 when, where에 대한 대답이었으면 when, where에 대한 대답이었으면 how, why 등도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Mat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내가 제일 먼저 이 문장에다 설명하려고 뭐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뭐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어떤 질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두 표시해라 그러면 Matt이랑 커피랑 at the cafe랑 yesterday yesterday head 빼고는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강조받을 수 있으니까 밑에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head를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시하면 안 됩니다 head 한번 쳐다보고 그렇죠? 얘가 있는 거 보고 안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니까?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it 뒤에 b 동사를 써야 되는데 b 동사에 is의 과거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it was Matt 바로 Matt 였어요 that 또는 who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은 it was coffee 바로 커피였어요 that Matt 그래서 이때 강조받은 이때 강조구분을 만났을 때 요렇게 잘 되면 아까 전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that을 구분하는 거 근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이 위에 걸 안 봤는데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너무 티나고 이런 건 너무 티나 이런 것들은 너무 티나 이런 것들은 이때 강조구분이란 게 너무 티나 근데 요런 것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때 그러니까 3번 예문하고 4번 예문은 이때 강조구분이란 게 왜 너무 티납니까 웬열에 대한 대답 웬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건 거의 100% 이때 강조구분이야 근데 얘들은 왜 헷갈리냐 뭐야 지금 둘 다 공통점의 명사만 있잖아 명사만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관계사인지 이때 강조구분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뭐 설명하다 이리로 왔냐면 이때 강조구분인지 아니면 딴 건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예문을 여러분들이 위에 문장 안 본 상태에서 1버즈 커피 that that had at the coffee yesterday 이런 문장을 만났다 그러면 이 됐이 만약에 관계사인지 또는 이 위치가 관계사인지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다 자 그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일단 결론적으로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왜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냐 뒤에 이게 있네 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찾은 거야 얘가 that 지나 which is 주어동사를 찾은 거죠 얘가 지금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애들이 목적격 관계사라고 주장하겠죠 그때부터 길을 잘 못뜨기 시작하는 만약에 이게 진짜 목적격 관계사가 맞다 치면 생략도 가능하죠 근데 얘는 목적격 관계사가 아니야 애초에 관계사도 아니야 이때 강조구분의 됐을 지금 커피라는 사물이 강조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꿨을 수 있을 뿐인 생략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요런 데서 조금 정확하게 구분하는지 아닌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 주어가 예 예 예 이시랑 어울리는 걸 쓰세요 그렇습니까 지금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선생님 주어가 매트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스튜션 치는 게 왔으면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가정법 과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시랑 어울리는 놈을 써야 돼요 그래서 뭐 popular actor 보이고 있고 returned the money 보이고 뭐 요거 외워야 돼 수거죠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based on 이라는 거 또는 뭐 be based on 뭐를 근거로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이니까 그럼 이게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궁금해 죽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살아 있을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선생님 건강 걱정하는 거 알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다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것은 바로 그 S 모터폰이었어 그가 비웃던 사람은 바로 마이크야 바로 S 음 B에서는 3,4,5 요거 있잖아요 3,4,5 뭐 뭐런 얘기할 것 같아 3,4,5 그 다음 뭐 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 3,4,5 뭐 강조되기 이전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death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근데 그건 안 할게요 그래서 B의 3,4,5 강조되기 이전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 보시고요 그녀가 잘하는 사람은 바로 핀이다 사람이란 단 영어당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녀가 어디 산 곳은 바로 이라켓이다 그런데 그 지금 특수군문 당김에 그냥 달리려고요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읽어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강조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책을 안 보고 강조 이렇게 써놓고 마인드맵을 그리라 그러면 뭐라 그럴래 어 이 됐 강조 구문이 있고 또 동사 강조 not at all 또는 in the list 더 베리 또는 무슨 무슨 셀프라고 하고 얘는 뭐 명사의 강조 그 다음에 산민대회 부정어의 강조 이렇게 마인드맵이 그려줘야 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동사는 안되고 뭐 어쩌구 저쩌구 이런 디테일한 것들 뭐 두 더즈 디드 나온다 전여란 뜻이다 도무지란 뜻이다 바로 그 란 뜻이다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로 강조했을 때 생략할 수 있고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기적 용법 목적으로 사용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조의 제기대명사는 어떻게 했니 직접 했다기 때문에 하우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 하지만 i love myself 이런 식으로 목적어 다리에 있으면 생략할 수 안된다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죠 자 이제 도치에 대한 얘기는 넘어갑니다 도치란 일단 뭐할 도자에 무슨 치자 바꿀 도자에 위치치자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던 누가다가 아닌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두 가지를 또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에 대한 대답 왜얼에 대한 대답 이외에도 뭐 when, where, how, why 있지만 특히 왜얼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제일 앞에 튀어나오는 도치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 이거 부정어의 끈끈이가 달려있다 그랬죠 뭘 자꾸 끌고 나오고 싶어해 그렇습니까 없으면 숨어있는 거 막 꺼내서 들고 옵니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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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뭐 도치구문은 평서문에서 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는 구문 그러니까 누가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다 했는데 하다가 먼저 나오고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가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가 되는 이런 특이한 위치 됐습니까 도즈히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됐습니까 도즈히 홈워크 인 더 클래스룸 도즈히 히스 홈워크 인 더 인 더 스터디 카페 도즈히 히스 홈워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무릎에 막 붙이고 싶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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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지금 잘못 도즈 제임스 차 미안 도즈 제임스 히스 홈워크 미안 인 더 스터디 카페 도즈 제임스 히스 홈워크 이렇게 돼 있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구의 도치는 부사구를 문장으로 앞으로 일단 외열에 대한 주로 외열에 대한 대답을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조됩니다 도치가 강조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 스터디 카페에서 그는 제임스는 그의 숙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열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즈 제임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된다 제임스가 숙제를 한다는 표현을 도즈 제임스 히스 홈워크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봤던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이런 거 있었죠 그쵸 근데 여기에 it이 만약에 your 햄버거라면 here is your 햄버거 이렇게 된다 했어요 앞만 길러봤자 하면 it is 구요 그러니까 다시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인데 그냥 주어가 아니고 뭐 인칭 대명사 제가 하는 말로 앞만 길러봤자 했을 때는 is it 하면 너무 묻는 느낌이 들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인칭 대명사로 했을 때는 is it 하면 지나치게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요 됐습니까 다음에 it이 아니고 됐을 때는 원래대로 동사 주어 here is your 햄버거 여기에 당신이 주문한 햄버거 나왔습니다 there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there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there is a car 이런 거 있었죠 그쵸 자동차가 있다 이런 거 이것도 알고 봤더니 뭐였다 도치구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도치구문이다 그래서 under the tree was sleeping on old man 하고 있죠 나무 밑에서 할배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나우 밑에서 할배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가 뭐다 under the tree was sleeping on old man 됐습니까 이거를 가끔씩 보면 이런 거에 존재 이런 게 있음을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이런 거 있건 없건 별 뭐 있건 없건 뭐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치라는 문법도 안 배운 애들이 이 문장 보여주면 뭐라고 해석하냐 나무가 자고 있었다고 아니라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많다니까 그렇습니까 분명히 under the tree는 나무 밑에서 나무 밑에서 인데 됐습니까 동사를 가지려면 지금 이게 under the tree는 뭐에 대한 대답에 불과해 where에 대한 대답에 불과하지 그렇죠 여기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야지 누가 자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이 자고 있는 중이었다가 될 텐데 여기 분명히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가 먼저 튀어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이거 도치구문이다 그럼 누가 자고 있었는지는 뭐를 찾고 나서 행동을 표현하는 말 뒤에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왜 못 외웠으니까 도칠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동사 앞을 맨날 봤어 습관적으로 영어를 그동안 열심히 여러분들도 공부했으니까 항상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면 얼른 어딜 봤냐면 앞을 봤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딜 봐야 되는 거야 뒤를 봐야 되는 거야 원래 문장대로 돌리면 뭐란 말이야 under the tree was sleeping an old man 원래 문장대로 돌리면 그렇죠 an old man was sleeping under the tree 그랬습니까 근데 an old man 앞만 길어봤자 he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under the tree he was sleeping 그랬습니까 비교 under the tree he was sleeping 이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겠죠 주어가 인칭 대명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동사 주어야 주어 동사야 주어 동사야 어수구 정상적인 순서로 해야만 한다 그게 설명 밑에 나오죠 there are two books 책 두 권 있다 on the table 이것도 도치 부문의 일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동사 나오고 주어 나왔잖아 주어 동사가 아니고 됐습니까 있다란 표현 먼저 나오고 누가 있는지 뒤에 나와 있잖아 기본적으로 순서가 바뀌는 게 도치 부분이야 그중에 특히 주어 동사의 어순이 파괴되는 걸 무법적으로 도치라고 하지 그거는 도치라고 하면 안 되지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under the tree he was sleeping은 도치 부분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잖아 주어가 인증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그가 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땐 here it comes 하고 도치시키지 않고 다시 여기다가 표시하면 이건 외열에 대한 대답이니까 수식어인데 부사인데 도치 받아서 앞으로 갔고 동사 주어야 주어 동사요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됐습니까 그렇지 여기에 그가 옵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here comes here 그가 온다 여기에 이거보다 여기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단 말이야 강조하려고 앞으로 온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어로 외열에 대한 대답이 나와서 동사 주어로 바뀌는 도치 했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내 안에 낫 있다 라고 했던 애들 조금 모여있네요 그렇죠 never little little인데 few 안하면 섭섭하겠죠 few 그 다음에 hardly seldom hardly seldom 하고 같은 말 r로 시작하는 말 했을 텐데 그렇죠 rarely 거의 뭐 뭐 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였죠 r a r e s y rarely 이게 이제 뭐 뭐 always부터 우리가 빈도 부사를 늘어놓으면 always usually often commonly commonly usually 하고 같이 있는데 항상 usually commonly generally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없는 한 그 다음에 often 자주 그 다음에 sometimes 부터 슬슬 약간 부정적인 느낌은 들어 알겠어 하지만 부정적인 부정어는 not 들어 있다는 얘기는 한 적 없어 가끔씩은 한다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뭐야 hardly seldom rarely 거의 하지 않는다 라고 not 동사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본동사가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d never seen so many people in whom 나는 뭐 본 적이 없다네요 대각어로 표현했네요 왠지 모르겠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방 하나에 그러니까 한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건 본 적이 없었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절대 난 본 적 없어 하려니까 여기에 이제 내가 이렇게 끊어 이렇게 했잖아 그쵸 그럼 선생님은 항상 뭐랑 묶어서 해 주어랑 동사를 묶어서 보잖아 그쵸 좀 더 빨리하기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실수를 동사의 형태에 대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뭐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내보를 앞에 놓고 싶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이거 무슨 문법이다 부정어의 도치다 라고 문법 특수부문 파트에서는 문법 이름이 생각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정어의 도치니까 그냥 지만 나가는 게 아니고 헤드 끌고 나가고 있죠 Never had I seen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로 난 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거 이제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 중학교였다 고등학교 때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어의 도치라고요 됐습니까 진짜 많이 나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면 부정어에 도치가지고 왜냐 요렇게 순서대로 맞게 써야지 뭐 애들 막 고민합니다 뭐 Never I had seen 아 나 Never I had seen 써갖고 틀렸어 막 이랍니다 어 그래 그러면 틀려 됐습니까 Never I had Never I had seen 안 돼 Never had I seen 해야 되는 거야 네 마치 뭐 할 것처럼 만들어야 돼 물어볼 것처럼 그렇습니까 근데 묻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난 본 적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됐습니까 특수구문 설명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위계적인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까 여러분 과거 완료 알잖아 그치 현재 완료 알고 그쵸 I go 할 때 go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알잖아 그쵸 그니까 그러면은 무슨 뜻이다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럼 얘 도치 시켜봐 그렇게 하니까 틀리죠 왜요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끊기지 않나 그치 그치 그렇잖아 그러면 얘 부정어 도치를 하시오 부정어 도치에서 서술형 문제 나왔어요 이 문장을 부정어 도치의 문법을 적용해서 올바르게 쓰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friends가 안 써지냐 we and 그 다음에 do i have to friends 거의 없어 나는 친구가 이렇게 도치가 된단 말이야 이제 사업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many books do you have how many books do you have 할 거 아니에요 동어리 지어서 갈 거 아니에요 끊어있긴 배웠으면 써먹어라 하듯이 few do i have friends가 아니고 few friends 내가 영어로 하는 사람을 생각해봐 i have few friends는 난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를 좀 더 색다른 느낌으로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거의 친구가 없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거의 나는 없어 친구 이러겠습니까 맞잖아요 거의 없어 나는 거의 친구가 없어 나는 이러지 거의 없는 나는 갖고 있어 친구 이러겠습니까 few friends do i have 됐습니까 네 친구가 좀 대달라는 거 겠죠 뭐 친구가 같이 이제 뭐 저기 분식집 가자 이랬어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래 그러면 거의 돈이 없어 나는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이렇게 부정어가 좋습니다 거의 없는 돈을 나는 갖고 있어 나는 거의 없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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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하면 안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 좋은 설명이 있는지 이거는 부정어의 노치는 아닌데 알겠다 좀 이따 얘기하자 이거는 부정어의 노치는 아닌데 알겠다 좀 이따 얘기하자 그래서 뭐 쭉쭉쭉쭉 있습니다 설명? 뭐 다 하지 뭐 뭐 협상을 시도하나 봅시다 요거 보고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일단 해석부터 물어볼까 그렇게도 큰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서치가 뭐 하려고 있는건지 물어보겠죠 한글로 쓸게 그렇게도 큰게 서치가 하는 일이 뭔지 묻고 있잖아 어찌 어떤게 하고 있네 그쵸 서치가 뭐 때문에 왔다 이제 문법적인 용어를 해봐 서치는 무슨 품사로서 부사로서 뭘 꾸미려고 왔다 수용사를 수식하려고 왔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서치어 빅독 대신에 서치 빼고 베리를 넣으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한 적 있죠 그쵸 베리를 넣어도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소우를 넣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 또 엉뚱하게 살짝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치 설명하면서 서치만 설명 안하고 베리도 설명하고 쏘도 같이 설명하잖아 그리고 날씨가 춥다 그리고 날씨가 춥다 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잖아 날씨가 매우 춥다 그쵸 근데 날씨가 매우 춥다 라는 표현은 매우 춥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매우 추운 날이다 매우 추운 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 그쵸 그 얘기 떠올라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다섯 번째 야 근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 4번 설명은 많아야지 아 진짜 일단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뭔가 일부러 좀 틀리게 썼죠 it is very cold it is very cold day 잘못 쓴 문장은? 아 다 맞아? 그래? 그치? 어차피 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문장에 이제 슬슬 뭔가 합니다 얘 대신에 뭘 써도 되고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네가 얘기했던 건 뭔가 잘못됐어 네가 뭐라 그러냐 서치는 명사만 수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치가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 같은데 아니야 서치는 형용사를 꾸며주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다만 서치라는 분을 모셔오려면 그 직장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모셔올 수가 있다 고요 서우라는 분을 모셔오려면 아무 때나 오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도 어떤 조건이 갖춰 있어야 서우가 온다고요 베리는 어때 알바도 띄고 됐습니까? 본캐도 하고 이러네요 그래서 투잡 하는 애죠 얘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쏘는 걔랑 싸웠나 봐 꼴도 보기 싫대 그럼 서치는 아 얘가 막 계약 관계인지 주종 관계인지 노예 관계인지 걔가 있어야만 오겠대 알겠습니까? 하면서 서치어 했던 거 이제 또 되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시 위에 그 치즈케이크가 있고요 그녀는 그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시제가 각각 눈에 띄게 보입니다 시제 잘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치 쏘 두 아이 쏘 엠 아이 니덜 두 아이 니덜 엠 아이 하겠답니다 쏘 두 아이 쏘 엠 아이 뭐 물론 쏘 캔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쏘 헤브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뭐 아이를 기준으로 아이를 기준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다 쓰면 쏘 엠 아이도 있고 쏘 두 아이도 있고 쏘 디드 아이도 있고 쏘 윌 아이 캔 아이 슈 드 아이도 있고요 다 쓰기 귀찮으니까 쏘 헤브 아이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대로 썼네요 그렇죠? 배운 순서대로 썼죠 그렇잖아? 이건 몇 학년 때 배운 거라고? 중2 1학기 때 됐습니까? 너는 2학기 때였나? 이게 뭔데? 현재 완료 시제 알겠습니다 아 니들은 그래 1학기 때 수동퇴하고 2학기 때 현재 완료했고 니들은 1학기 때 현재 완료하고 2학기 때 수동퇴했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어차피 다 했잖아 현재 완료도 했고 방금 숙소 호텔 됨 너는 다 했잖아 다 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화체로 설명하네요 알겠습니다 he wants to take a rest 그는 쉬고싶다 하니닷 좋습니까 그의 외굴은 run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b도 so does she 그렇습니까 그녀 또한 쉬고싶아 해 좋습니까 그래서 she wants to take a rest too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있나? she does to 이러면 되겠죠. he wants to take a rest she does to she does to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근데 이제 중산되니까 이거를 so does she so she does 가 아니야. 그렇습니까? 근데 so she does도 있을 수는 있어. so she does 그녀가 진짜로 그러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so she does 겠죠. 뭔지 모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알았어 알았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so does she 거는 so she does야. 만약에 애가 얘기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U였던 B가 됐습니까?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좋겠다. 이건 좀 이따가 바꿀 거고. 자 지금 대화는 뭐라 하냐. 그녀가 널 좋아했네. 그랬어. 그랬더니 맞아. 그녀 진짜 나 좋아하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녀가 so she does란 말이야. 지금 배우고 있는 둥치가 아냐. so she does. 그녀가 진짜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so do I가 왔다 치자. 이번엔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녀가 널 좋아한대. 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나도 그녀를 좋아해겠지. 야 그 여자야 너 좋아한대. 그랬더니 어 나도 걔 좋아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so I like her too. 됐습니까? 그래서 도치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 그녀가 진짜로 날 좋아하긴. 개참 나 좋아하기 다지. 맞아 맞아. 됐습니까? 이거는 so do I는 어 나도 걔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도치가 안됐죠. 도치가 됐습니다. 도치가 되면 나도 마찬가지야. 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다 설명하죠. she doesn't like you. does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왜? 뭐 틀렸어? 맞잖아. 죽은다. 이때는 만약에 either do I라고 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그녀가 너 안좋아한대. 이랬어. 그랬더니 나도 안좋아하거든. 그 뜻이야. not이 있으니까 또한 역시 할 때는 to가 아니고 either 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보이냐면 not either가 보이죠. 그래서 neither하고 to치. 여기에 like는 일반 동사죠. 그렇죠? 그녀가 하는 행동이 일반 동사의 행동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 I랑 어울리는 일반 동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이거 일반 동사야? 비 동사야? 일반 동사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neither do I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neither am I neither was I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I can't go to New York and neither can she 하고 있죠. 나는 뉴욕으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녀 또한 갈 수가 없다. 나도 못 가고 그녀도 못 가.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문법이 사실 뭐 뭐긴 하지만 도치긴 하지만 이거랑 관계가 없긴 한데 도치랑 관계가 없긴 한데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다른 형태로 써서 써 볼게요. 난 뉴욕에 못 가고 그녀도 못 갔나 이런 표현을 지금 I can't go to New York and neither can she 이러고 있죠. 그쵸?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보통 이렇게 하겠죠? 보통 이렇게 하겠죠? 순서는 I and C가 아니고 C and I 이렇게 한다고요. 눈치챘네? 교현이?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그렇지. 둘이 합치니까 완전해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이 뭐다? 지금 보이는 세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몇 명이 못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Both A and B can't go 할 수 있고 Leader A and B can go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못 가고요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예요. Leader can she 됐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리더랑 여기에 있는 리더는 분명히 다른 리더야. 하지만 같은 표현할 때 쓸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뜬금 없이 지금 여기에 지금 얘가 사용되는 게 아니야. 이런 표현할 때 이미 나왔으니까 비스무리한 거 여기다 또 갖다 갖다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동사는 여기에 이제 He wants 라고 했잖아. 일반 동사 그러니까 문장에 비 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 일반 동사니까 시 랑 어울리는 더즈가 왔단 얘기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조동사 있네요. 이번에 조동사 조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neither does she 도 아니고 neither is she 도 아니고 neither can she 하고 있다. 왜 neither can't she 는 아니에요? neither가 can't 보고 뭐라 그러겠죠. 내가 벌써 not 가지고 있는데 네가 왜 can't 하냐. can 해야지. 이 안에 neither 안에 can이 들어있죠. 여기 can't도 쓰면 안 돼요. need a can she 해야 됩니다. 그녀도 못한다. 오케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허즈먼드의 반대말이 뭐냐 이런 거 찾아오라고 그러면 쪽팔리죠. 특별한 거 없네요. 피어나는 브랜든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해. 우리도 또한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지 이거? 브랜든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또한 그럴 수 없었다. 내가 또한 그럴 수 없었다는 얘기는 풀면 그녀가 참 믿음이 안간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어? 이건 왜 앞에 없었지? 자 부분 부정 전체 부정도 찌끄레기로 남아있네요. 부분 부정 전체 부정 부분 부정 전체 부정 뭐 할까? 아 이거 말고 이거야.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everyone likes her 그다음 계속해서 everyone doesn't like her 그다음 또 not everyone likes her 뭐 해서 어렵지 않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전체 공정이라고 그래요 전체 공정 여러분 doesn't like 뭐라고 그러겠어 전체 부정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한다고 전체 부정 그리고 not everyone likes her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다 부궁부정 다 안 좋아한다고 everyone doesn't like her 그렇습니까 not everyone likes her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 근데 거기서 봤던 거네 그치 이거 뭐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지 그치 그쵸 근데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가 됐네 됐습니까 자 부궁부정은 전체 긍정 앞에 not을 넣으면 뭐가 된다 부궁부정이 된다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이건 당연히 red라고 읽어야 되죠 red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I read not all the books 됐습니까 I read not all the books I don't read all the books 아 미안 미안 이거 didn't 해야 되네 미안합니다 자 비교하려면 I didn't read all the books 됐습니까 이거 무슨 뜻일까 리드인데 리드 모든 책을 다 리드인데 참 모두 다 읽었던 건 아니다 책 다 읽었던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I didn't read all the books 그렇죠 난 모든 책을 다 읽지 않았다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 뭐라 부르겠어 전체 부정 얘를 보고는 부문 부정 이렇게 해볼까 I read all the books 나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 얘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됐죠 전체 긍정을 만든 말 앞에 뭘 넣으니까 낫을 넣으니까 뭐 된다 부문 부정이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에브리 원이 만약에 낫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근데 여기에 에브리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 앞에다 낫을 넣으니까 부문 부정이 된다고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무법 시간에 이렇게 배웁니다 전체 부정이니 부문 부정이니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전체 부정인지 부문 부정인지 해석을 써라 이런 시험 문제를 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 내용 파악을 똑바로 했냐를 또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분명히 본문에는 부문 부정으로 표현을 해놨어 난 책을 다 읽었던 건 아니에요 밑에 내용 파악 똑바로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에 뭐가 나오냐 그는 책을 전혀 읽지 않았다 분명히 본문에 이 문장에 I read not other books가 있는데 거기에 대고 내용 파악 똑바로 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 그는 책을 한 권도 전혀 읽지 않았습니까 하는 틀린 문장이냐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나는 책을 모두 다 읽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읽은 책도 있지만 안 읽은 책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전혀 읽지 않은 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전체 부정 부문 부정은 그런 식으로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했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문 부정이라면서 써놨는 거 안 보세요 every, all, both, always 그렇죠 both 아까 설명했네 그렇죠 both a and b 또는 both of 복수병사면 동그라미 몇 개 두 개 그래서 전체의 긍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I always go there I always go there 나는 항상 거기에 간다죠 근데 난 항상 거기에 가는 건 아니야 난 항상 거기에 간다 난 항상 거기에 간다 이거 해볼까 자 I not always go there 무슨 뜻이라고 내가 항상 거기에 가는 건 아니다 갈 때도 있지만 안 갈 때도 있다 라는 부문 부정이죠 근데 이걸 읽어볼까요 I always don't go there 이건 무슨 뜻이야 난 항상 거기에 가지 않는다 이건 I never go there 란 말이에요 이건 전체 부정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긍정을 만드는 말들 어디에다가 앞에다가 낫을 쓰면 모든 뭐가 뭐한 건 아니다 모든 뭐가 뭐하는 게 아니다 둘 다 뭐한 건 아니다 항상 뭐한 건 아니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는 항상 거기에 간다고 전체 긍정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not을 넣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do랑 not이랑 합쳐서 don't go를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전체 부정이 된다고 근데 여기도 넣을 수 있어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다가 여기가 맞네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다가 not을 넣으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뜻이 된다고 부분적으로 부정이 된다고 얘가 살아나면 얘도 같이 사라져 됐습니까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이건 무슨 뜻이야 그 사람들 전부 다 고등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요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이건 무슨 뜻이야 그들 모두 다 고등학생이 아니다 이거 그렇죠 전체 부정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나시 없고 여기에 나시 들어가면 전체 다 아니다 전부 다 고등학생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th of them raise the dog 하면 무슨 뜻이야 그 사람 여기 보면 them은 문명인지는 알아 누구진 몰라도 두 명이야 문명이 그 두 사람들 다 개를 키웠었다 이건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not을 넣는 방법은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did가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도 할 수 있다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하면 무슨 뜻이다 둘 다 안 키웠다 전체 부정이라고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둘 다 개 안 키웠어요 둘 다 X란 말이야 니더의 뜻이란 말이야 니더 니더 of them raise the dog의 뜻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했더니 not both of them raise a dog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들 둘 다 개를 길렀던 건 아니다 길렀던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 라고 부분적으로 부정이 되는 거야 옛날 책에는 없었는데 여러분들 책에 끼워넣었네 그 다음에 I always watch TV 하면 뭐야 난 항상 TV를 본다 그쵸 그럼 여기에다 not을 넣는 방법은 일단 뭐가 있냐 I always don't watch TV가 있죠 I always don't watch TV 하면 나는 항상 TV를 보지 않는다 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었더니 I not always 뭐 여기다 do를 넣어도 마치 강조 같네요 없어도 됩니다 I not always watch TV 하면 내가 항상 TV만 보는 건 아니다 지울 것까지는 없고요 관로를 이렇게 합니다 I not always watch TV 항상 TV만 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김희철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김희철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아 걔가 누군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걔 뭐 걸그룹 춤이란 춤은 다 따라할 줄 알고 그렇더만 맨날 TV만 보나 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김희철한테 do you always watch TV 이러겠죠 맨날 TV만 보냐 그랬더니 I not always watch TV 아가 TV만 보는 건 아니야 볼 때도 있지만 누군부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체부정 전체부정은 뭐 일단 전체부정하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none never neither 같은 것들을 써서 뭐 아무도 절대로 둘 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고등학생이 뭐라 그러는데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 그렇죠 걔들 전부 다 고등학생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전부 다 고등학생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여기 있네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해도 되고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해도 됩니다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전부 다 고등학생이 아니다 전체부정하고 있습니다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또는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전부 다 고등학생 아니에요 근데 not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했더니 전부 다 고등학생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걔를 안 키우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 leader of them raise the dog 해도 되고 both of them 뭐였어요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하면 이거 둘 다 안 키운다는 표현이죠 neither of them raise a dog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둘 다 걔를 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not both of them raise a dog 하니까 둘 다 길렀던 건 아니에요 어느 걸 다시 다시 천천히 얘기해봐 not both of them raise a dog을 leader of them raise a dog 그렇지 이거 같은 의미로는 해석은 물론 달라지지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either of them raise a dog이고 해석은 둘 중 한 명은 걔를 길렀다가 되겠지 해석은 해석은 그러니까 느낌은 좀 달라요 느낌은 정보의 내용은 똑같은 either of them raise a dog 하고 not both of them raise a dog에 담겨있는 정보는 똑같은데 그런데 전달하는 느낌은 달라 어떻게 다르냐 not both of them raise a dog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전달하는 말이냐면 그 사람들 둘 다 개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둘 다 개 키웠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땐 not both of them raise a dog 두 사람 다 길렀던 건 아닌데 라고 오류를 정정해주는 느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either of them raise a dog은 그냥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둘 중 한 명은 개를 길렀었어 느낌이 다르다고요 정보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얘는 왜 안 하고 있지 자 얘도 해야 되겠죠 세번째 문장 데리고 오면 I never watch TV 하면 된다고 그게 I always don't watch TV 하고 갔다고 I never watch TV I always don't watch TV 항상 안 봐 절대 안 봐 I never watch TV I always don't watch TV 전체 부정이다 그렇습니까 I not always watch TV 라고 분명히 어떤 기분 속에 있어 I always not watch TV I not always watch TV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읽고 나서 정보 파악 똑바로 됐는지 확인하는 문제에서 그 사람은 항상 TV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I not always watch TV 하면 항상 보는 건 아니다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볼 때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ymore 우리가 단어 할 때 anymore는 그냥 안 했을 텐데 그치 응 애니몰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셔널 단어부터 다 알겠죠 아무도 과학쌤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안 됐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욱령해갖고 그 아이들 둘 다 벗어먹는 것을 좀 이따 근데 수업할 때는 이건 뭐 해보자 라고 할 거야 아마 그 아이들 둘 다 벗어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걔들 둘 다 벗어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둘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영화관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저녁 먹는 건 아니다 그의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지 않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어깨 팔이 하나 같은데 머리가 응? 약간 뭔가 이상해 왜 작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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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서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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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